어느 특별한 촬영 현장에 나타난 그녀의 정체는 매끈한 각선미와 우월한 기록제를 자랑하는 모델 한예진 씨였습니다. 대한민국 모든 여성들의 워너비 스타, 무결점, 바디라인과 매력적인 마스크로 전 세계를 접수한 탑 모델인데요. 명불어전 최고의 모델답게 강렬한 포스를 내뿜으며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. 매혹적인 눈빛과 자신감 넘치는 포즈까지! 이곳이 런웨이인가요? 독보적인 몸매를 과시하며 촬영을 모두 마쳤는데요. 못 보겠어. 어? 저기요. 강렬히 자체 모자이크 좀 할게요. 이러니까 좀 들려야 하지 않아요? 그죠? 오늘 언더웨어 촬영이에요, 사실. 운동복 촬영이 아니라 어제 굶고 오늘 아침에 6시 반에 운동복 촬영. 대한민국 탑 모델뿐만 아니라 예능까지 섭렵한 한예진 씨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왜요? 너무 컸어요? 네. 단시간에 확 뺄 수 있는 방법이, 한예진 씨에게 추천하는 방법이 있다면? 없어요. 아니, 그래도. 한 달 준비했다니까요. 그럼 한 달 동안 거의 굶다시피. 아니요, 굶지는 않아요. 절대 굶지는 않아요, 저는. 일단 술을 끊고, 술 못 먹은 지 한 달하고 22일이 됐어요. 아, 그래서 살고 있어요? 네. 오늘 예약해놨어요, 그래서. 아, 그래요? 안주는 뭐 사 먹으면서? 일단 맥주 한 잔을 시원하게 마시고, 회에다가 소주 한 잔에 걸친 다음에 고기를 이제 구워서. 주량은 좀 세신가요? 제가 원래 35시 됐거든요. 네네네네. 중반으로 가시고 좀 줄긴 줄더라고요, 확실히. 그래도 오늘은 파이트넛! 진짜 빠르시네요, 여러분. 욕심나는 광고가 일단 뭐가 있을까요? 숙취해소 음료라든지. 짝이네요. 숙취해소. 숙취해소. 아, 숙취해소 음료 찍었어요, 광고 씨? 네. 이번에 모델 한 번 바꾸시죠, 광고 주님. 포즈, 포즈. 라차차 이런가? 아니죠. 마시고 한 잔 더. 아, 또 혼네. 한 잔 더? 아, 또 혼네. 한 잔 더?